오늘 희석기 잘 보셨는데 거꾸로 다신 것 같은 경우는 안 된가요? 죄송합니다 예다 빌빌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너무 지적돼서 먹었습니다 희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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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 바로 벅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과학기술의 신문명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군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비로소 경제가 삽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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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희석영! 잘 보셨는데 거꾸로 다신 것 같아요 아, 큰가요? 희석영! 희석영!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다가 삐비 돌아가서 희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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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하나의 과식거리가 되어 있군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희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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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